배달이 왔나보다 배달이 왔나보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거 미국의 홀포즈마켓 있잖아요 여기가 다 배달이 돼요 아마존을 통해서 뭘 시켰냐면 일단 베이컨 김치 카르보나라 베이비 김치 카르보나라 남편 김치 카르보나라 남편 김치 카르보나라 아이고, 버터야 다 소독해서 넣어야 돼 이거 하나? 오, 와우 이거 하나 쌌대 이거랑 이거 하나 쌌는데 베이컨과 베이컨과 베이컨 맞나요? 그냥 이거랑 같이 넣었을 수 있긴 해요 와우 이처럼 옵션이? 아니요 다 소독이 전환하는 방법이 옥상화하는 방법이 옥상화하는 방법이 옥상화하는 방법이 옥상화하는 방법이 시설 캐러멜 초콜릿인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게 사워도우인데 이게 홀윗 사워도우에요 제가 사워도우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는데 이 사워도우가 몸에도 되게 좋은 거던데요? 자유에서 만드는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몸에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워도우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아보카도 토스트 진짜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토스트를 올려도 오랫동안 그 바삭바삭한 크런치함이 유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오늘 이거랑 리코타 치즈랑 아보카도 해가지고 아보카도 토스트를 아점으로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나갈 데가 있어가지고 휘리릭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여기서 회방 다 놓고 이제 끝나가니까 여기 뒤에 앉아있는 것 봐 야 버럴 쳐다 전부네 얘는 진짜 군살이 없거든요? 튜나랑 다르게 튜나랑 군살 많아요 얘는 진짜 몸 봐 말이야 말 거의 야생이 막 야 그리고 이거 안 보여 드렸다 이거는 띡 홀푸즈 마이켓이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로컬푸드에요 다 모기라던지 야채, 과일, 커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 지점마다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서 이 복숭아를 시켰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시키면서 또 시켰는데 두 개로 한정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두 개뿐이 못 먹구나 왜 제한을 했지? 포도 씻어놨거든요 달아 사우더 계란은 역시 스테인리스에 구우는 게 맛있죠 해, I'm filming 하? 해, I'm filming What's your language? 어? F**k, sorry 해! F**k, s**ry F**k F**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osecco! 너무 맛있어! 그럼 먹자! 맛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모든 계란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맛있어! sea salt caramels 뭐지? sea salt caramels dark chocolate covered caramel sprinkle with sea salt 맛있어? 너의 느낌 저의 느낌 부드러워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 남편이 딱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어 7살 건강관리 마시멜로 정확히 하루에만 하루에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아이코닉 그게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거든요 담당자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손목 사이즈가 저랑 맞는 게 없어서 매장에 가면 조절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뉴욕 5th Avenue에 있거든요 다니엘 웰링턴 매장이 사실 요즘에는 잠깐 나갈 때는 화장도 안하는데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오늘 그래도 좀 오랜만에 나가니까 촬영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요 초고속 메이크업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포시인데 손톱이랑 오늘 찰떡인걸 또 한 번 짓거 outfit 1번 짓거 2번 짓거 2번 짓거 5번 짓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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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몇 개의 두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요? 좋은 보컬이에요. 여러가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도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의 보컬이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보컬이에요. 이거 새로운 보컬이에요. 이거 완전 새로운 보컬이에요. 또한요. 오프라, 혹은 현금홈 aconteceu. 저는 이렇게hta 몰아버 재하기가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옷들은 저는 사이즈별로, 색깔별로 갖고 있는데 어떤 옷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이 옷을 많이 좋아해요 흰색 옷을 좋아해요 흰색 옷을 좋아해요 흰색 옷을 좋아해요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서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이 교체가 되니까 그때그때 아웃핏에 맞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고 하얀색 스트랩도 괜찮고 다니엘 버린턴에서 오랜만에 이번에 연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시계 하나를 구매를 하면 원하는 스트랩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3만원대에서 거의 7만원까지 하는건데 이거를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어요 굳이 시계가 여러가지가 아니라도 스트랩 교체로 여러가지 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코드를 쓰시면 추가로 15%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남겨드릴게요 여름맞이 시계 원하신다 혹은 선물로 저희 남편이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저 모든 날sty는 공 ettG 오늘 하루에 말heim스 prac을 받을 거예요 일에 fís 때éc 갓에 들어가서 narrow에 입 can't I'm gonna be a watch 자기도 걸그쳐서 시계 같은거 안한다고 했는데 그냥 it's not too fancy or it's not too it's not too it's really subtle understated simple people are casually like oh it's really nice watch right oh that's cool 제 남자분이 보내줘요. 그들은 좋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을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시계! Daniel Wellington! 언박싱!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기는 되게 맑은데 여기는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와, 너무 깜짝이야 마스크 뭐야? free mask 저거 봐봐 너무 깜짝이야 저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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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관광객이 진짜 많았는데 뉴욕에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다 텅텅 비고 아 맞아, 그리고 왔다 여기 타임스퀘어잖아요 브로드웨이 쇼 지금 다 금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뉴욕에 오시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놀러 오신다면 가보면 좋을 레스토랑 와, 진짜 잘한다 솔직히 좀 좋다 저거 봐봐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오, 마그넬야 바네라 부니? 참사는 방학반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와, 너무 맛있어 한 번 가고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에 여기가 기억나요? 여기가 봐봐요 브록벨러 센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레인보우가 좋은 스토리 스토리의 스토리의 스토리 BTS가 여기있어요 여러분 공상에 다 마스크 씌워놨네요 마스크 없지만 마스크 지금 셧다운은 아니잖아요 지금 페이지 2까지 오픈했으니까 근데도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비즈니스가 오픈했을 때 다른 곳은 그냥 슬로우니까 그리고 또는 투어는 없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세상에 도대체 진짜 아아아아 우리 집이 너와 내가 너와 옆으로 대형 대형 프리킹들 너무 맛있어 음 이 집을 많이 해주는다 더 조심히 아는 거에요 네,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냥 모르는게 모르게 나는 정말 작은 브리핑 네 제가 aslında 하나씩은 근데 이거 아직은 너무 크기 제가 다 다 같이 가져다 볼게요 제가 아는 한국에서 저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 항상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는 항상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tourist sites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엔 다른가 너무 흥미롭네요 사실 전에 그 때, 도움부터 제가 최근에 미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이제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남자 아까부터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왜 두 바나나 푸딩을 사야 돼? 왜냐하면 그냥 안 남았지 아니, 한 단어 밖에 안 샀다고 지금 그래도 컴퓰라이니요 자기가 그래서 왜 영광히 말하는지? 야, 내가 말해 왜 두 바나나 푸딩을 사야 돼? 왜냐하면, 아니, 이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너무 걱정하냐 다음 시간에 두 바나나 푸딩을 사야 돼 여러분, 1개는 없지! 1개는 없지! 1개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는 없지 너무 귀엽게 놨죠? 시작, 시작 뿅뿅뿅 기다려, 기다려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아, 딱 귀엽게 놨네 오, 너는 wrong way, 자지야 2분도? 와우 오, 땡큐 와우 어떡해, 이거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맞죠? 하이 와, 이걸 이렇게 잘 해놨네 너무 잘 해놨다 하이 땡큐 고마워 고마워 예, 내 좋아하는 내 좋아하는 에포 매장에 사람들 줄봐요 뭐 때문이야? 오, 마이 굿네, 왜? 너, 그 때에 가서 치즈케이크 갔다 와우 하이 있었던 오렌즈 헤어레오 네, 그 전에 그게 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구 서쪽 카운 가리 테이블 체런비 지금 많아 많다 사람들이 잘하면 안 해줄게 보다 확인해 봐 yeah 지난번보다는 사람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다들 사회적 거리 두고 앉아있네요. 그쵸? 저희도 앉을 데를 찾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totally sit there. 네. 오 예. 아 내 얼굴 아직도 부었네. 치킨 몇 개가 들은 거야? 세 개. 트리퍼 치킨. 치킨가스가 세 개나 들어있어 이 안에. It definitely has a different taste. A little sweet, a little spicy. Not bad. Sorry you couldn't get tari roll. Sorry you couldn't get tari roll. You like it as much as me. Mango latte. Yeah. Stop doing Bollywood with a whole new word. That's really distracting. Beow beow beow. Ah shh. B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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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ow. You ready? Let's s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